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누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온 나라가 문을 열고 있죠. 특히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여름이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뉴욕은 정말 관광의 도시죠. 뉴욕을 비롯해서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정상화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들 몇 군데 어디가 문을 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은 28일에 웨슬이 재개장을 했죠. 이 웨슬은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게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명이 거기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1월 마지막 3명 자살 이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5월 28일에 재개장을 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고소공포쯤. 아 고소공포쯤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너무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진짜 이렇게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누구나 나쁜 생각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자살율이 높다 보니까 그때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그냥 다 난간을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도 들고 거기서 제작한 회사 측에서도 이제 뭔가 의도에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이 문을 열면서 이제 보완요원을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안전요원들 안전요원들을 한 3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스레 혼자서 입장이 안 된대요.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반드시 두 명 이상이 그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좀 조치를 취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되게 전망이 좋아요. 그 앞에 허드슨 강병이 펼쳐있고 있고 그런 건 좋아요.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저처럼 걸어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 계단을 올랐어요. 힘들죠. 엘리베이터 없어요? 있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줄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러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어디서든 탈 수 있잖아. 잘 못 타요. 그래서 기어이 또 걸어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진짜 다리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고요. 네. 가장 유명한 게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여기 올랜드에 있죠. 디즈니월드. 디즈니월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캘리포니아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경영에는 4월 30일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0여일만에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거의 두 달 예약이 찼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래서 그날 왜 개장한 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6월 15일부터는 타주에서 온 방문객도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 좀 오르나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6월 4일 어벤져스 캠퍼스를 처음 공개한다고 하네요. 어벤져스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봐요. 학교에요? 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은 6월 15일, 디즈니랜드 호텔은 7월 2일. 각각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을 맞아서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 올랜드에 있는 거. 월드 디즈니 월드. 여기는 문을 언제 열었는지 아세요? 작년 7월에. 아무도 몰라. 팬데믹이. 여기 플로리다가 공화당 주지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왜 한창 그럴 때 작년 여름에 마이애미 해변에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도 역시나 7월부터 재개장을 했는데 지금 입장객 숫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지침을 운영했었는데 이게 좀 풀리겠죠. 그렇지만 올 봄부터 이미 예약이 꽉 여름까지 다 차서 다만 좀 힘드시지 않을까 지금은. 가까운 소식. 가까운 곳. 놀이동산. 뉴저지에 있는 식스플라그스. 여기는 3월 말부터 사파리를 먼저 했어요. 놀이공원은 안 하고. 거기는 야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사파리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말만 하다가 차츰 놀이공원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예약을 하고 예약한 사람만 갈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인원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5월 22일부터는 예약 없이 예전처럼 누구나 가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파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약제로 운영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식스플라그스에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겼죠. 최대의 무슨 그거 생긴다고. 맞아요. 제가 그게 절지. 절지. 이름이 절지코스터인가 뭐 이래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길고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예요. 진짜. 이게 싱글 레일 코스터로는. 싱글 레일인데 이게 레일 하나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롤러코스터가 뉴저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은 구간이 130 피트. 그리고 총 길이가 3000 피트. 속도는 시간당 58마일로 다닙니다. 빠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58마일은 진짜. 빠르다. 저는 옆에만 서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올 20일부터 예약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여름맞아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뉴저지 6 플래스.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하시는 분들 스피드를 그렇게 즐겼대요. 차가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피드가 줄었네요. 여기 가실 것 같아요. 시속 58마일로 꼬불꼬불 꼬불 꼬불 막 올았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와 너무 빠른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쓰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실내이기 때문에 이게 문을 그동안 많이 못 열고 있었는데 드디어 워싱턴 DC 유명한 박물관이죠.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분들 오시면 다들 여기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밑에는 8개의 전시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이번 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거예요. 뭐 다 5월달에 거의 다 문을 열었고요. 지금 사실상 스미소니언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가을쯤에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2차 유행이 오면서 11월쯤에 다시 문을 닫았다가 이번 5월에 다시 열었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한 25% 정도만 관람객 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드디어 크루즈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크루즈 회사들이 이제 백신 맞고 있으니까 우리 제발 재개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시켰거든요. 왜냐하면 크루즈 안에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감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다 문을 닫았고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 한해서 우선은 재개를 승인했어요. 그래서 6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승객 그리고 완료한 승무원들만 태우고 플로리다에서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하실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정도가 제기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크루즈 모든 크루즈도 다 시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전에 그 바닷가에서 글램핑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그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텐트같이 생겨가지고 차에다가 뭐를 차박은 아니고. 좀 글래머스한 약간 이렇게 좀 럭셔리한 캠핑. 이거를 글램핑이라고 하는데 가버너스 아일랜드 얘기를 우리가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가버너스 아일랜드 이 글램핑이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장을 합니다. 어머 진짜. 네. 5월 1일부터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버너스 아일랜드는 오픈했고 5월 1일에 오픈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아마 글램핑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네. 이게 글램핑 한 2명 3명 이렇게 잘 수 있는데 500달러에서 700달러예요. 하룻밤에? 네. 비싸다. 근데 비싼만큼 거기서 해돋이 라든지 해가 지는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석양이 뭐예요? 네. 석양을 보러 일부러도 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하루 글램핑을 하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글램핑이 그러면 같은 텐트인데 좀 럭셔리한 텐트. 럭셔리한 텐트. 그런 거. 안에 막 침대도 있고. 구부리지 않고 딱 서서 걸어갔어요. 그걸 글램핑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글램핑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가보너스 아일랜드 있다고요. 가보너스 아일랜드 들어가실 때 아마 그 페리가 3불인가 그래요. 근데 아이디 NYC 있죠? 네. 뉴욕 아이디. 그거가 있으면 공짜예요. 공짜. 뉴욕 시민들한테는 공짜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 가는 페리도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보너스 아일랜드가. 여기 글램핑하러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저기 우리 제 피디하고 한번. 그런 데를요? 저는 텐트에서 밖에 자는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미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euch여ricting 가집중으로